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양평을 가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눈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 내렸네요 해서 그래서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 드라이브 코스로 사계절 발길이 끊이지 않는 그런 곳을 찾아갈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예 맞습니다 바로 두물머리입니다 두물머리 구경하고 오늘 이때 마침 양수리 오일장이 열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겸사겸사 한번 양평 양수리로 떠나보겠습니다 예 지금 양수리 거의 다가가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강물이 다 얼었습니다 아마 오늘이 금년 들어서 제일 추운 날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와 같이 강물이 다 얼었고 은근히 거기 두물머리 가면 강바람이 있죠 또 오늘 바람도 좀 쐬고 걱정이 은근히 되는데 예 그래도 꼭 참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 씩씩하게 가보겠습니다 양수역에 내렸습니다 양수역에 내렸습니다 양수역에 내리면 바로 이와 같이 관광 안내도가 있습니다 이걸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가볼 만한 것은 두물머리 또 세미원 양평에는 이렇게 구경할 곳이 굉장히 많이 있죠 또 날씨가 이제 좀 더 풀리게 되면 라이딩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두물머리까지는 2.2키로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세미원 700m 양수리역 앞에 그 전경을 보고 계시고요 두물머리 가기 위해서는 이 다리를 건너서 좌측으로 쭉 가면은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다리를 지나서 좌측으로 바로 두물머리 입구가 나타나고요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좌우측에 바로 무료 주차장이 있습니다 쭉 직진하시다 보면 이와 같은 고가도로를 만나는데 좌우측에 무료 주차장 화장실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오늘 추운 날씨죠 지금 한 영하 7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드물머리 거의 다 와서는 주변에 이렇게 옛날에 사용했던 어선들이 놓여 있습니다 주차 요금이 하루에 3천원 무척 싼 것 같죠 관광 안내수가 있고요 또 안내 책자들도 구비되어 있네요 실은 저도 이 두물머리가 처음인데 항상 처음 오면은 기대감 설레임 반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강은 얼어 있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아주 시원한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워가지고 귀가 좀 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추워서 이렇게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교통편이 굉장히 좋죠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제가 이천역에서 양수리역까지 한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서울 근교 여행으로는 아주 좋은 데이트 장소 드라이브 코스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그 날씨가 좋은 날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장소죠 두물머리 나루터도 있고 이 액자 속에 들어가 아마 사진을 찍으면 풍경화 속 주인공이 된 그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추억의 전화박스 인 것 같고요 추억의 전화박스 인 것 같고요 여기는 두물머리 라는 이름을 갖게 된 계기는 북한강과 남한강이 함께 만난다 해서 이름이 지어져 있고요 여기는 두물머리 라는 이름을 갖게 된 계기는 북한강과 남한강이 함께 만난다 해서 이름이 지어져 있고요 날씨가 오늘 진짜 춥네요 두 손을 웅크리고 지금 터벅터벅 걷고 있습니다 제가 두물머리 해설가는 아니지만 비오는 날 다음 날에는 남한강물 쪽은 탁한 황토물이고 북한강물은 맑은 물이라서 이곳에서 두 강물이 만나는 모습을 멀리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고 그래요 멀리 이제 배 한쪽이 보이는데요 한번 가까이서 가보겠습니다 여기 배가 한쪽 보이는데요 이곳은 아마 예전에는 아주 번창한 나루터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멋진 사진도 한 장 찍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멋진 사진도 한 장 찍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계신 건가요 이 바위 위에서 사진을 찍으면 아주 멋질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고인돌 인데요. 거기에 이제 홈이 파여 있는데 거기에다가 동전을 넣고 뭔가 기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루어지겠죠. 르티나무에 대한 이야기죠. 아 이건 뭔가요. 배나온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그런 곳이죠. 이곳은 드물머리와 인접되어 있는 세미원인데요. 아름다운 정원이죠. 여기는 이제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배 위로 이렇게 이제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입니다. 밑에는 배가 있고 이제 다리로 이제 놓여져 있는 것이죠. 추억에 달고나도 있고 이렇게 그 상춘원에서 그 세미원 정원까지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그 배 위의 다리죠. 이제 양수리 전통시장을 가보겠습니다. 이제 양수리 전통시장을 가보겠습니다. 보고 계신 이곳은 양수리의 그 상설 시장이죠.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손님들이 아주 한산해요. 양수리 오일장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나서 바로 여기 동남이라고 쓰여있는 이 입구를 들어오게 되면 주차장도 있고 바로 눈앞에 보이는 곳이 그 양수리 오일장이죠. 동네가 작다 보니까 그 장은 크지는 않지만 장은 작지만 그래도 있을 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 물건들을 많이 내놓고 있고요. 여기 오일 한번 쓰세요. 여기 오일에 한번 쓰시는 거예요? 6일, 11일, 16일 니가 찾아오세요. 16당 16일 그거 쓰고 이제 깨까불르고 깨 볶아서 생선도 말리고 나물도 말리고 음식도 해놓고 집신도 있고 아 그래요? 네. 속에다가 놓고 뜨거운 물을 이렇게 놔둬잖아요. 아세요? 왜? 언제야 봐 이게 제발지. 뭐 넣으면 이게 뭐지? 멈춰?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옛날에 히로 떡지는데 밑에 놓은 칸이잖아. 아 저기 뜨거우니까 얼려 놓는 거구나. 얼려 놓은 거구나. 아아. 그거 용도로 썼던 거였잖아. 이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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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지는 못나? 나? 탁 guests. 전? 여기 조리도 있고 소. 소. 코드레. 아 이거는 체라는 거. 체라는 거. 체라는. 체라는. 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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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아들이, 아들님이, 어? 근데. 아니 좋았으나 시장 남았으면 돈을 안쓰는다고 하잖아 아이고 못가지만 밥치기가 물고 물고 예 그래요 어디 쓰는 거예요? 사람마다 들리니까 어디 쓴다 말은 못해요 아 이거 옛날 뭐가 많아요 어 농사짓는 분들을 많이 찾아오겠어 젓갈이 한 30가지 되는데 오늘 한 10가지 정도 되나 오징어, 껄뚜기, 낙지, 어리굴, 창란자, 속견, 조개젓, 황석어, 젓갈은 있고 밑반찬도 한 30시까지 됐는데 많이 못 가져와서 눈이 오면 사람들 안 와서 많이 갖고 다니지도 못해요 아 그래서 오늘 제일 춘 날인 것 같아요 네, 춥고 바람도 불고 하니까 손님도 안 나오고 이거는 장아찌인가 봐요 네, 국산 마늘종이라고 마늘종 마늘종도 맛있죠 이거는 고추 고추묶음침 이렇게 반개라는 거고 이런 건 영양가루가 제일 맛있는 거고요 요거서 몸에 좋은 더덕 장아찌 장아찌 이게 젓갈 중에 왕이라는 창란자 명뼈 만드는 창란자 겨울에만 먹는 어리굴 음 음 아 냄새가 그냥 콕 쏘네요 그냥 맛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낙지 아 낙지 이거 이제 삼총사라는 꼴뚜기 예예 꼴뚜기 오징어 음 명란절 음 아 가짓수가 꽤 많네요 이거는 그 일반 도라지가 아니고 육연근 약도라지 에요 아 그래요 인삼보다 사포닝이 많아요 음 사를 이거는 엿기름으로 고운 거라 냉장고에 넣으면 안되고 실온 해놓고 하루에 두 번씩 드시면 음 한 20일만 되시면 효과가 나타나 아 그래요 기침 가래 천식 기관적 위험에도 좋고 왜 어르신들이 그 저 젊은 사람들 그래 나 애들도 초등학생들도 먹으면 감기가 안걸려 아 그래요 파포닝이 그렇게 많아요 약도라지 라는 건 종자 종자가 따로 있나요 이게 6년 일반 도라지는 2-3년에 한번 시키는 거고 육연근 약도라지는 음 그 밭을 3년에 3년 되면 밭을 옮겨 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인삼은 4년근 이에요 전부 다 네 도라지는 육연근이 있는 음 밭을 옮겨 심해서 제 물론 재배하는 거지만 재배 방법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아 그냥 이제 뭐 천마 천마 도라지 검정콩 오디 선식이에요 음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왜 우리 미숫가루는 생목이 올라오는데 얘는 이제 마가 좀 섞여 있기 때문에 음 위에도 좋고 네 장에도 좋고 음 누구한테나 다 좋아요 아 그렇구나 식사 대신 드셔도 좋고 예 그래서 용은 양도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드셔보세요 드시고 나서 10초 있으면 도라지의 쓴맛이 올라와요 음 으 아 무장 하고 음 아 아 그래 그렇게 하고도 조금 달라는 느낌이 말씀해 오르 하니 완전 금 그렇게 음 아주 거 묘한 단맛이 나네요 으 응 그러면서 으 이제 싹쌀 어 더 막 해서 시간 아 향이 좀 나네 지금 아 이것도 드셔보세요 이건 인진숙이에요 쓴 거 아니에요 쑥 인절미 먹는 것 같아요. 만성 피로 간에 제일 좋아요. 손발이 차고 절이고 혈액순환에 좋아요. 이건 인진쑥이란. 음 인절미 먹는 맛도 있네. 쑥 인절미. 쑥 인절미 그 맛이구나. 이걸 팔 수가 있겠어? 나 여기서 이런 거 하나 사갔어. 안 사지? 근데 저녁에 한 양이 안 먹어. 아침 저녁 두 번 먹어. 아침 저녁. 두 번 드셔. 두 번 드시는 게 좋아. 한 번 더 드셔. 그러면 여기 다 저녁 이렇게 죽겠다니. 맞아 언니. 이거는 한 한 달 600g. 한 달 반 정도 드시는 거 2만 원. 1kg 200. 두 달 반 3만 원. 2.5개월 5만 원. 이거 돈을 어떻게 해요? 14,000원. 한 대. 우리가 일부러 안 갈다. 너무 가격이 비싸가지고.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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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곡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엄청 많죠. 그거 두 배는 되죠. 종류별로 따지면. 그래? 네. 뭔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보릿살만 해도 13가지 돼요. 보릿살 종류가. 이건 서리태인가요? 서리태. 응. 작곡은 종류가 엄청나고요. 네. 뭐. 이건 저기 강랑콩인가요? 강랑콩. 응. 이건. 팥. 팥이고. 팥. 녹두. 아 이게 녹두 이렇게 생겨구나. 녹두 이제 껍질 안 벗긴 게 이거고. 껍질 벗긴 게 이거고. 빈대떡 생각나네. 메주콩이고. 메주콩. 네. 아는 것도. 이 콩이 이건 작은데 이건 뭐예요? 약콩. 약콩. 이거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식효에 담갔다가 약으로도 쓰시고. 밥에 이제 콩나물도 길러 잡숴고. 또 이제 물에 불려서 밥 대 잡숴고. 여러 종류. 네. 이게 검정보리라는 건가요? 검정보리. 이거 귀한 건데. 귀하죠. 이거는 홍보리. 이건 더 귀하죠. 이거 홍보리예요? 보리가 이렇게 생겼다고? 우리나라 기술이 그만큼 이제 발달하는 거예요. 농업 기술이. 아 이거 그러면은 저기 풍종. 개량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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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종 개량을 해가지고. 이것도 개량종이에요. 아. 이거 옛날에 뭐 조선시대 임금님한테만 올렸다고 그러던데. 근데 그게 없다가 이제 종자가 없어졌었잖아. 우리나라 종자 관리를 못 하니까. 아 이거를 복원을 한 거구나. 복원을 한 거죠. 네. 미국에서 이제 길어와서 DNA 유전자 검사를 해보고 이래가. 이거는 초? 네. 그건 기장. 기장. 네. 이건 국내산 기장. 전혀 틀리죠. 색깔이. 색깔이 다르네. 네. 감사합니다.